지금 멜리티나 스타니우타 선수의 루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스타니우타 선수, 벨라루스에서는 정말 스타 선수예요. 네, 말 그대로 정말 유명한 선수고요. 네, 아마 한국에도 굉장히 낮이길 텐데요. 네, 갈라쇼에도 여러 번 함께했고요. 광주 유대회 때도 찾아왔었고, 여러 번 한국을 찾은 익숙한 선수인데요. 자, 후프 루틴 함께 감상해 보시지요. 멜리티나 선수의 올 시즌 후프 루틴이죠. 네, 지금 국내 팬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. 얼마 전에 있었던 세계대회에서도 개인종합 3위를 차지해서 지금 아마 굉장히 기분 좋은 나날을 보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지금 멜리티나 스타니우타 만의 그런 피봇을 연기고요. 네, 마스트리 동작 확인. 네, 굉장히 가볍게 지금 작품을 하고 있는데요. 참 여유로워요. 네, 굉장히 수고생연도도 좋고요. 네, 신체 남들도 좋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여유롭게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. 네, 귀엽습니다. 정말 세계적인 멜리티나 선수의 울프 루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는데요. 국내 무대에서 이렇게 친숙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참 뜻깊습니다. 네, 지금 쉴 수 없이 깨끗하게 연기 잘해줬고요. 네. 네.